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원방각의 철학적 의미와 원방각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의 자식이다 그 천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상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됐어요 그 사람은 천지 속에서 삶을 영위해서 삼위일체 관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천지는 인간을 비롯한 만유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간의 신비를 풀고 진리의 근원을 탐구하자 한다면 천지를 떠나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에른스트 카시러는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뿌리 역사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천지와 인간의 관계를 원방각이라는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방각은 인류의 원형 문화의 상징물이며 천지인을 상징한 철학적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의 도상을 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이를 문화로 계승을 했습니다 원방각과 천지인 환단국이를 보면요 삼안고속이 개 10월 상일에 국중대회하야 추권단이 제천하고 제지 즉 방구요 제선 즉 강목이니 산상과 웅상이 개기유법냐라 번역을 보면요 삼안의 옛 풍속의 10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 이때 둥근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내며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강목에서 지냈다 그런데 이 강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강목은 저도 계속 보지만 조상제사를 강목에서 지냈다 그 앞으로 연구 대상이구요 그리고 산상과 웅상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오는 전통이다 그래서 이 천지인을 원방각 도형으로 상징화해서 그것을 문화 속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과 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 원방각에 대해서 원방각이 천지인을 상징하는데 그 원방각 속에서 천지인의 어떤 정신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논문을 쓰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 속에는 하늘의 그 역동성 아주 힘있게 움직이는 성질과 변화성이 들어있다 그리고 둥글면 잘 굴러가고 네모난 것은 굴러가지 못한다 원 즉행하고 방 즉지라 이거 서경에 있는 주석인데요 둥글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성과 변화성이 있다 후한서 윤력지에서도 양이라는 것은 원으로서 도형을 삼으니 그 성질은 동하고 음이라는 것은 네모난 것으로 마디를 삼으니 그 성질은 정하다 해서 이 둥근 도상 속에서는 하늘의 자발성, 자동성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움직이는 것은 강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강강한 성질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원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은 둥글어가지고 각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어떤 회전성, 순환성도 살펴볼 수 있고요 원은 둥근 하늘을 상징함으로 이 무한이 넓고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성, 무한성, 영원성 이런 것도 우리가 원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속에는 기운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충만성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 속에는 보편성, 원만성, 공정성, 완전성 그리고 원이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성 이런 것도 원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또 원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포용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삼일신고에 천훈에서 따온 거예요 천은 무부제하며 무불룡이니라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에는 우리는 통일성, 일체성, 전체성 그리고 원이 신 해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해요 신비성, 그 다음에 시원성, 근원성 이것은 원이라는 것이 모든 도형을 만드는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기학자들이 그래서 시원성, 근원성 등도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 속에서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이 모두 하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을 땅에다가 배합을 하는데요 네모가 네 가지의 모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천원 지방이다 할 때 그 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방정하다, 반듯하다 이런 뜻이죠 반듯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유법성이 있다 법칙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변화는 신비하여 알기가 어렵지만 땅은 유법, 유절, 법칙이 있고 절도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 법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역에서는 방위지라 원이신, 둥근 것은 신비하지만 네모난 것은 그것이 인간이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법칙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물질이 화생된 것 좀 이제 논리에 비약을 했는데요 이 물질의 화생성도 네모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모난 방형은 원형과 비교해서 상대적이므로 이 고정성, 안정성 이 둘은 원의 변화성과 좀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정태성 원의 역동성과 상대적이고 좀 유한성 원은 무한하지만 이건 유한성이고 그 다음에 분열성 땅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원의 통일성과 전체성과 상대가 되는 개념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만성에 상대로 허핍성 그 다음에 강강성에 반대로 이 방 속에는 유약성도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제가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 네모, 방형은 원형과 정음정향으로 정합하는 의미도 있다 원의 각도가 360도이고 원의 내접하는 무수한 다각형 중에서 오직 사각형만이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되어서 원의 360도와 네모의 360도가 정합하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것은 하늘의 정신과 정합하는 의미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세모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고 난 홍산 여신의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또 사람이 이렇게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면 이것도 삼각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에 꼭지점이 하나고 발이 두 개니까 밑에 있는 꼭지점이 두 개가 돼서 인간의 모습 자체가 이 삼각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 합일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세모 속에서는 이것은 이제 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에는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에 있는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속에는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모라는 것은 삼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의 의미가 있다 셋은 공간적으로는 본중말을 상징하고 시간적으로는 시중정을 의미하는데 이 본중말을 갖춘 완성된 물체가 시중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목적 실현성의 의미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이 삼각형 속에는 완전성, 조화성도 읽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모습을 원방각으로 한번 표시하면 사람 자체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머리가 둥그니까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통은 네모로 볼 수 있고 다리 두 개는 이렇게 보면 또 인간의 모습 속에는 천지가 전부 들어와 있는 원방각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방각과 1, 2, 3을 배합을 해요 원에는 1, 방에는 2 그 다음에 각에는 3의 숫자를 배합을 하는데요 이것은 환단국이 소도경전 본원에 나오는 말인데요 원자는 1이하니 무국이오, 방자는 2이하니 반국이오 각자는 3이하니 태극이니라 이런 원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은 하나이니까 하늘의 무국의 정신을 뜻한다 방은 둘이니까 하늘과 대비가 되는 땅의 정신을 말하고 이제 반국이라는 것은 극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각은 세신이 천지의 주인인 인간의 태극 정신으로다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태극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과 1, 방과 2, 그 다음에 각과 3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은 모든 수의 근원이죠 2, 3, 4, 5, 6, 7, 8, 9, 10 나가는 모든 수의 근원이고 뿌리고 가장 작은 수이면서 가장 큰 수이며 완전한 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은 우리가 이 태극수라고 그럽니다 1태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음과 양의 양극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과 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 분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은 홀수이면서 짝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1이라는 숫자는요 1이라는 숫자는 1이 양수인데 2의 음수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음양으로 분열해 나갈 수 있는 이 태극을 가지고 있는데 태극에는 음양이 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2가 숨어 있어요 1 속에는 2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홀수이면서 이건 서양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홀수이면서 이건 짝수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서양학자들이 1을 우린 홀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짝수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이 사람들이 태극을 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것을 모든 수의 시작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열했다가 하나로 통일되는 유니티의 개념과 하나템, 원리스의 의미가 또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얘기할 때 일이라는 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그런데 그 일이 분열을 했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는 그 자리 그것은 통일되는 자리고 원리스되는 자리를 간과할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자 방과 이 방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방은 사각과 네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왜 방을 왜 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방을 이것은 음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4 나누기 2에서 2라는 숫자가 돼서 네모는 2라고 합니다 젓가락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하나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하나로 치기 때문에 4 나누기 2 해가지고 방을 4라는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2라는 숫자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신발은 두 켤레가 하나거든요 지구는 참 지구라는 건 완전한 음향으로 돼 있거든요 완전한 음향으로 그런데 지구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 남반부와 북반부 완전히 아주 바다와 육지 이 두 개가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은 둘을 하나로 삼기 때문에 방이라는 것은 4 나누기 2에서 2라는 숫자를 표시합니다 4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2라는 것은 서로 양극성 가지고 있으므로 이 대립과 투쟁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무대가 돼서 2라는 것은 또한 음향의 세계거든요 음향의 대립성 상극성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각과 3인데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천일과 지가 합해가지고 3이 된다 그래서 천지가 합해서 1뿌라스 2에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이 신장되어서 3이 되는 설도 있어요 우리가 원의 지름과 원주의 비율이 3.14죠 1대 3이에요 그래서 원 자체에는 그것이 신장하면 3이 됩니다 이렇게 3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3은 천지인이 완성된 완성수이며 또한 생장성이 이루어져 생명의 목적이 이루어진 완성수가 됩니다 우리가 봄에 씨뿌려서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추수를 하거든요 생장성 거기서 매듭을 짓거든요 결실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천지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천지 속에서는 천지의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인간이 존재할 때 우주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죠 인간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3은 이 각의 근극의 의미는 천일과 지의를 채득해서 천지와 병립하는 인삼 이 태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삼각형 속에는 천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세 변인데 한 변은 하늘이고 한 변은 땅이고 그리고 한 변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삼각형 속에는 천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인간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원방각의 이론을 어떻게 그 삶과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활용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천단에 있는 천원지방 문화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그 후기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입니다 우하량 유적의 이 제2지점에서 이 원형의 천단과 원형의 천단과 방형의 적속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원형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천재를 지내고 사람의 무덤을 쓸 때는 방형의 무덤을 만들어서 돌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천원지방을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천단을 보면 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름과 원주의 비율이 1대 3이었듯이 1대 3이었듯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자신을 용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는 이 3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의 건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 지금 그 원형 재단을 보고 난 그림인데요 주위에다가 빽 둘러가면서 요게 밑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통형관을 주위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해요 이건 뭐 하늘과 땅이 소통하기 때문에 통형관을 했다 어떤 사람은 저기에다가 꽃씨를 뿌려가지고 꽃을 피웠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어쨌든 상하가 뚫린 원통형의 관을 가지고 주위를 둘렀습니다 지금의 이 그러니까 홍산문화 후기라는 것이 기원전 3000년에서 3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년에서 5500년 전에 그 천원 지방 제천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 북경의 천단을 보면 이거 3단으로 되어 있어요 1단 2단이 3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주위에는 방형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이 천원 지방의 제천단이 지금까지도 천에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에 보면 거기는 위에가 네모나게 되어 있고 아래가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지천태를 이루고 있어요 아마 이걸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이걸 쌓으실 때 근극적인 이상세계는 천지 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천태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쌓은 것이 아닌가 이 태백산의 천재단을 보면 여기도 바깥은 둥글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네모난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 지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홍산문화의 옥기를 보면요 옥기가 전부 둥근 모습이 전부 많아요 네모나고 중간에 구멍이 뚫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모난 것도 나옵니다 옥기를 만들 때 그래서 이 홍산문화 사람들이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형상화하는 철학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원형의 옥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방형의 옥기 속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나와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천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세모난 옥기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과 하늘이 일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원방각 문화가 문화 속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면서 하나 재미있는 걸 본 것은 고인돌 고인돌 고인돌을 보면 이 강화도의 부근이 고인돌을 보면 두 개를 고여놓고 위에다가 덮개도를 하나를 세워놨어요 이게 천형적인 천원지방이죠 위에가 둥근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두 개 또 옛날에는 이걸 앞에도 가리고 뒤에도 가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개를 써도 땅을 상징하고 두 개를 써도 땅을 상징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서도 천지 속에서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하늘과 땅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죽어서도 여기다가 무덤을 썼거든요 여기다가 시신을 썼고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는 철학을 보면 굉장히 깊은데 덮개도론 하늘이고 괴돌은 땅을 상징하고 그 속에 인간을 묻었기 때문에 이것도 천지인 일체 사상을 반영해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흥룡아 문화의 백음장안의 석관 적석면인데요 여기에 이 둥그런 석환이 둘렸어요 둥그렇게 그리고 둥그렇게 여기다가 돌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는 네모나게 석관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흥룡아 문화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전 8000년 전 문화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덤을 쓸 때도 네모난 관을 땅 속에 묶고 둥그런 봉분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천원지방의 그런 철학이 우리가 무덤을 만드는 것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윷놀이 속에 담겨있는 이 천원지방 원리인데요 이건 이제 무임연인데 이건 이제 우리 그 김육이라는 사람이 1648년에 송도지라는 것을 편찬을 해요 송도지를 편찬하면서 이 김육은 이 둥근 것은 28수를 28수를 상징하고 이게 28개거든요 이 가운데는 북극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시작이고 윤리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것은 뭐 하지고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것은 동지에 그걸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건 이제 춘추분을 얘기한다 자 여기에서는 저는 그런 그 유세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 속에 들어있는 천원 지방을 얘기하는데 유판에 밖에 그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안에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해요 우리가 육가락을 보면 육가락도 나무를 반쪽 쪼개잖아요 위에가 둥근 것은 천원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지방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훈민정음 속에도 훈민정음의 그 모음이 점하고 의하고 이가 천지인을 상징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자음은 훈민정음 헤레본을 보면 발음기간의 모형을 본떠다고만 돼 있지 원방각 천지인의 모형을 본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음이라는 것은 원방각을 변형시켜가지고 원방각을 변형시켜가지고 자음을 만들었다 더군다나 삼세 가륵대 삼랑 을보룩이라는 사람이 이 가림토문자를 만들었을 때는 그들은 그 천지인에 대한 철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원방각에서 자음이 파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중문화 속에 천원지방인데요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임금 가슴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는데 그걸 임금이 쓸 때는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임금은 둥근 것으로 쓰고 신하들은 가슴이나 등에다가 붙이는 것을 흉배라고 하는데 네모나게 붙이게 됩니다 여시춘추를 보면 임금은 원으로 상징하고 신하는 네모로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임금은 둥근 것을 사용하고 신하는 네모난 것을 사용합니다 궁중에서 상을 볼 때도 임금에게는 둥근 상을 올렸고 신하는 네모난 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원을 만들 때도 이건 창덕궁에 있는 부용지인데 이 연못이 네모난 연못에다가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천원지방의 문화를 본따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돈 진시왕이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만든 돈이 발량전인데 진시왕이 돈을 만들 때 외원 내방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천원지방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해동통보라든가 상평통보라든가 모든 돈이라는 것이 천원지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호패를 찾는데 이 호패도 여기가 둥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위에가 둥글게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을 쓸 때도 여기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끝에는 둥글게 돼 있고 둥글게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호패라든가 지방 속에서도 천원지방 문화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 베개를 뵐 때 남자는 이 백엔모를 둥글게 수를 놓아요 둥근 것에다가 여자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원지방이 남원여방으로 남자는 둥근 것이고 여자는 네모나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원방각 문화를 활용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방각에 함유되어 있는 천지인의 정신 그리고 원방각을 1, 2, 3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1, 2, 3에 담겨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원방각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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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